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인민방 매일 10분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중국어 조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86과에서 배운 회화를 복습해 볼까요? 86과는 병원에서의 대화였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수업에 필요한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야, 이, 통, 아프다, 장쥐, 입을 벌리다, 지치, 지치, 사랑니, 부시, 이가 아니다.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 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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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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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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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 지치, 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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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 네, 잘 따라했어요.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배울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승, 워다 야, 호, 통. 라이, 장쥐, 쑤, 아. 아, 시부시, 야, 장쥐, 치치, 러? 자, 이제 문장의 뜻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샤오딩이 의사 선생님께 먼저 말하네요. 이승, 워다 야, 호, 통. 의사 선생님, 제 이가 너무 아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라이, 장쥐, 쑤, 아. 이리 오세요. 이불 벌리고 아 해보세요. 그러자 샤오딩이 아 하며 말하네요. 아, 시부시, 야, 장쥐, 치치, 러? 아, 사랑니가 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의사 선생님이, 부시, 쥐치, 하오샹시, 치유치, 사랑니가 아니고 충치 같네요? 하면서 본문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오는 본문에서도 이미 많이 봐왔습니다. 보통 형용사로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만족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부사로 형용사나 동사 앞에 쓰여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물을 들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보자면 엄청나게 추운 날씨구나 라는 표현은 하오 런데天 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문장에 사용된 부시 에이 시 비 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시 에이 시 비는 에이가 아니고 비 입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물을 들어 보자면 나의 여자친구는 그녀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여성입니다 라는 표현은 워드 뉴펑이여 부시 다, 얼시 내 비는 유성 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물을 들어 보겠습니다. 제 생일은 8월 20일이 아니라 9월 20일 입니다. 워드 생일 부시 8월 20호, 시 9월 20호 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오저 3월 20일 marked?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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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를 쥐 쥐 얍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다음 사이트에 전달 New York 啊 啊 啊 啊 是不是要長智齒了? 是不是要長智齒了? 不是智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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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像是曲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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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따라했어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발음을 잘 듣고 성조를 표시해 보세요. 통 정답은 사성입니다. 정 정답은 삼성입니다. 정답은 사성, 삼성입니다. 정답은 이성, 사성입니다. 정답은 삼성, 삼성입니다. 그러나 읽을 때는 앞에 글자는 이성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빈칸은 앞에서 자세히 배운 하어가 정답입니다. 정도가 심함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빈칸은 장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빈칸은 자라다, 나다의 뜻인 장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빈칸은 부, 시와, 뭐, 뭐인 것 같다의 뜻을 가진 하오, 샹 이 정답입니다. 다들 잘 풀었나요? 오늘도 중국 문화 코너를 들으면서 제 87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10분 중국어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민방 트위터와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8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징 서두국제공항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 있는 국제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1958년도에 최초로 준공되어 현재의 제1공항청사, 제2공항청사 그리고 제3공항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3공항청사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 시기에 맞추어 완공된 청사로서 단일공항청사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KSР